양당을 다 졸업한 입장에서 아니 국민의힘 당원 아니에요? 졸업 아니 제가 곧 졸업할 거니까 그래요? 이거 폭탄소년이신데 곧 졸업하신답니다 이미 사실상 졸업합니다 사실상 졸업 근데 제가 진짜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두 당 다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제가 겪어보니까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다르다? 아니 그때 그게 22%였을 때 그때잖아요 저는 막 비주류로서 힘들어할 때가 그런데 그때 민주당에서 비주류들이 상당히 엄청 저항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어쨌든 원칙과 상식도 하실 얘기 다 하셔요 근데 그렇다고 민주적이다 이런 얘기 안 민주당도 단점이 상당히 있는 게 뭐냐 민주당은 드러내놓고는 안 해요 분명히 그런 면에서 국민의힘 보다는 이만큼 더 나아요 이만큼 더 나아요 그런데 어떤 게 있느냐 은연 중에 그 어떤 집단적인 왕따 그런 게 있어요 은연 중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수박이라고 조롱하는 이런 행동 그런 표현을 쓴다든지 그리고 사실 문자 폭탄 같은 거 그런 거 다 비민주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사실 문자 폭탄 저 3만 개 받았어요 저는 아 그래요?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네 네 네 그러니까 뭐 저기 지금 보니까 몇 천 개씩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몇 천 개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아라 네 그런 얘기에 3만 개 받고도 버틴 사람 있다 그래서 어쨌든 저도 결국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제가 조언을 드리자면 제3지대에서 잘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것도 참 바른미래당 해보려고 했지만 잘 안 되고 쉽지는 않더라 왜냐하면 그렇게 그런 어떤 문제의식과 사명함 가진 사람들끼리 딱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기타 등등이 다 모여버리면 죽도 밥도 안 된다 짝더라도 그런 문제의식 있는 사람들끼리만 하는 게 답이다 처음에는 힘들어도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라는 거고 그리고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국민의힘은 반민주 비민주 이런 차원이 아니다 그냥 검찰당이다 폭력적인 검찰당이고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대놓고 그냥 짓밟는다 그리고 누구 하나 찍소리도 못한다 짓밟혀도 짓밟혀도 방송사한테 하는 거 보세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그렇게 가는 거고 그럼요 아들 um 이 아들 은